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인류에 완전 개박살나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교생선생이라는게 원피스를 입고 살랑살랑 웃음이나 쳐 흘리면서 학생들을 대놓고 유혹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제 고등학교 교사 4년차 교사가 겪었던 민원들 제목 그대로에요 저는 4년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몇가지 민원을 써볼까 하는데요 뭐 자잘한거 다 빼고 굵직한 것들만 골라왔어요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정도 그것도 조금 늦는게 아니라 엄청 늦게 등교를 하는거야 당연히 담임선생님은 이를 매번 지적하고 체크도 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이 학생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잠이 좀 많아가지고 정상 등교가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란 사람이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입시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로 체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랬고 학생의 담임은 뭔 소리입니까? 모든 학생이 동일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따로 한 학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늦는 날에는 무조건 지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학부모는 바로 헐크로 변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아니 왜 사람 말을 못 알아 쳐먹어 우리 아이는 그냥 아침잠이 많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아니 니가 뭔데 우리 아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이랄지를 떨어대면서 바로 교장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차 난리 두 번째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자꾸 발생했고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요 보니까 옆반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너 왜 그랬냐 라고 훔친 이유를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은 안하고 담임 교사한테 쌍욕을 받고 학교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학부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얘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거 애가 생리통 스트레스 때문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던 담임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생리통 때문에 물건을 훔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랬더니 아니 학교가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줄 생각은 없고 무조건 도둑으로 몰고 있네 이거는 학대라고 학대해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가면 교육청에 신고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그래 좋다 딱 이번만 결국 어찌어찌 해서 담임선에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학부모가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생리통이 심할 때는 물건을 좀 훔칠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담임이 그럼 생리통이 심할 때는 학교에 오지 말고 그냥 생리결석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님 이랬더니 아니 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학생에게 결석을 권유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학습권 강탈이야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버렸어요 세 번째 어떤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다 걸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로 소환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모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담임 탓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우리 아이 잘못이야 선생님 탓이잖아 담임이 젊은 여자라가지고 애를 제대로 교육 못한 거라고 아니 지가 평소 똑바로 지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지금 당장 남자 담임으로 교체해라 그리고 나 분명히 경고하는데 만약에 이걸로 우리 아이 차별하면 나 이거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협박을 또 했대요 네 번째 평소에 롱 원피스를 자주 입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아리를 절반 정도 덮는 아주 긴 원피스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에 민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 발목이 너무 얇아서 우리 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앞으로 학교에선 무조건 바지만 입으세요 참고로 댓글에 이거보다 더한 거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입시 상담할 때 아이고 꽁꽁아 이성적으로 인서울은 좀 힘드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인천이나 경기권 등등등 다른 사년제를 좀 알아보자고 했다가 그날 밤 바로 학부모한테 자기 새끼 인생을 통째로 짓밟았다며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단언컨대 학생한테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한 적 절대로 없고 선생님도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성적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난리가 났죠 그리고 4월에 에어컨 안 틀어주니까 한 학생이 아니 우리 엄마가 나 시원하게 공부하라고 세금 내는 건데 왜 에어컨 안 틀어줘요 이러면서 교무실에 찾아와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은 어우 지금은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하지 않니 조금만 참아라 5월부터 틀어줄게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더 분노를 하면서 무려 행정실까지 찾아가 실장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했대요 다들 아시겠지만 4월달은 당연히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무실만 따로 틀거나 그랬던 것도 절대 아니죠 또 하루는 4명의 학생들이 복도에서 신음소리 같은 걸 내면서 그 성행위를 따라하는 모습을 선생이 발견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학생들한테 돌아온 대답 그래서요 선생님한테 뭐 피해간 거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건데 왜 네가 참견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어이가 없어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냥 좀 못 본 척 좀 하지 왜 굳이 그걸 가지고 상담까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런 일로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선생과 상담을 해서 우리 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지랄 우와 댓글은 더합니다 댓글 1번 저 4번은 나도 겪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무했던 어떤 중학교에서 하루는 교감이 모든 젊은 여선생들 옷을 지적했어요 원피스라 해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지만 이것도 안된다 청바지 스키니진 절대로 안된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남학생들이 이걸 보고 흥분할 수 있대요 처음에는 이 할머니 미쳤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자꾸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 이거야 대댓글 우리 학교는 흰 양말 절대 근지였어요 왜? 이거를 성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아우 미친 2번 아 요즘엔 뉴스나 이런 글들 볼 때마다 정말 미쳐버리겠네 우리 애들 지금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학생들인데 저렇게 자란 것들이랑 내 새끼들이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거 아니야 집에서 아무리 죽어라 인성교육 열심히 시켜봐야 소용없잖아 언제 어디서 오고 저런 그지 같은 것들과 사회에서 부딪힐 확률이 크다는 거 이런 사실이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3번 저는요 몇 년 전에 자기 새끼한테 장학금 안 줬다고 아니 왜 우리 아이의 마음 상처를 준 거야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아니 성적이 안 돼서 못 주는 걸 어쩌라고요 어머님 그게 그렇게 걱정이고 마음이 아프면 네가 네 새끼 공부를 시켰어야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수도 없이 지각하고 담배 피우고 또 이 동네 학교에 안 다니는 그런 껄렁껄렁한 양아치 형들이랑 어울리더라고요 거기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까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교무실로 데려와가지고 훈육을 좀 했더니 훈계를 했더니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아이씨 그지 같아서 학교 못 다니겠네 이러고는 바로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어요 다행히 이때 학생 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바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일사천리로 전학 처리해버렸죠 그때 그래도 학교가 내 편이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10년 차인데 앞으로 어떤 그지 같은 일이 생길지 너무 막막해 4번 와 미친 원피스 이야기 대박 공감합니다 저 예전에 교생실습 나갔을 때 직접 당했어요 겪은 게 아니라 당한 거지 평소에 잘 안 입던 원피스를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그 사이에 살이 좀 쪄서 그런가 조금 타이트하더라고요 많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살짝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가와 입을까 했지만 아침에 시간이 좀 늦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부랴부랴 출근을 했는데 바로 그날 밤 어떤 학부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아들이 교생 선생님 섹시하다고 하던데 아니 도대체 평소문을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어린아이 입에서 이딴 상스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까 혹시 애들 앞에서 실실쳐 웃으면서 그랬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의 행실이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교생이라면 더욱더 학생들 보니까 품행을 단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의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이렇게 왔어요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무슨 술집 여자로 보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만약 제가 정말로 타이트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었다면 다른 부모들도 난리가 났겠죠 아니 그 전에 학교에서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여하튼 그 뒤로 해당 남학생은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소름 끼쳐서 대댓글 아니 잠깐만 그 전에 교생선생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 어우 소름 5번 진상 부모들 말이죠 지 새끼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지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선생 및 주위 다른 부모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또 지가 지금까지 자식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는데 물론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 전부 부정당하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6번 6번 어린이집 어린 아기들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학여행 가는데 그 버스를 하루종일 졸졸 따라오면서 우리 애는 이런 거 못 먹어요 다른 걸로 챙겨줘요 이 지랄하는 걸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다고 이걸 보고 헬리콥터 엄마라 그러죠 헬기 타고 따라다닌다고 7번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본문과 댓글에 있는 이 그지 같은 내용들이 가뭄에 콩나듯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어우 소름돋아 8번 그 자식이 하는 것만 봐도 부모는 어떤 인간인지 볼 필요도 없죠 꿀꿀꿀 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콩콩팥팥스스 9번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지 새끼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 자기 새끼한테 칼이나 안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꿀꿀꿀꿀 그리고 번외편 오늘 학교에 익명의 항의 전화가 왔어요 왜 자꾸 알림장에 예를 들어 바른말 고음말 쓰기를 자꾸 써가지고 보내냐 이거야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에 힘쓰고 뭔가 교육할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정교육에 말 얻는 기분이다 기분이 그지 같다 이랬다고 해요 나 이거 우연히 옆에 있다가 듣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득해지더라고 이거를 담임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면 본인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교무실로 학년만 밝히고 익명으로 전화했다면 와 나 미치겠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친구라고 밝긴 한데 네티즌도 같은 망카페에 아니 급식에 탕수육이 부먹으로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찍먹이니까 앞으로 찍먹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민원을 받았다며 학교에서 아이가 옷을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와 이거 보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는 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맘충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나한테 메일로 계속 난리를 쳤던 그 무슨 인권단체인지 뭔지 당신들 보고 있나? 어? 어?